이른바 명룡대전으로 관심이 뜨거운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서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.1%의 지지를 얻어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. 원 후보는 44.8%의 지지를 얻어 6.3%포인트 차이를 보였으며 기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.0%, 모른다는 답변이 1.2%였습니다.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핵심부인 경기 화성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다른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1위에 올랐습니다. 이번 총선의 성격에 대한 견해 중 어느 것에 공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두 선거구 모두 정부 여당 심판론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.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인천 계양을의 경우 국민의 미래와 조국 혁신당, 더불어민주연합이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였습니다.